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붕하고 일체형으로 해서 양쪽에서 클립으로 잡아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태양광발전 같은 경우는 최소 20년 이상 가야 되는 제품인데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일반 제품 같은 경우는 지붕에다가 태양광발전을 설치를 하려면 기존 지붕에다가 타공을 해서 제품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양쪽에서 클립으로 잡아줘서 무타공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누수를 원천적으로 방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혹시 20년 이후에 발전사업이 끝나게 돼서 지붕을 원상복구시켜야 될 경우에도 전혀 흔적 없이 깔끔하게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